오늘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.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해서 요즘으로 치면 쇼미더머니? 이건 노무현을 위한 경선 방식이다. 그 양바를 후보로 만들자. 제게 맡겨주십시오. 반드시 전국을 설득해내겠습니다. 이해창 후보가 야당의 대세 후보였다라면 임재 후보는 여권의 대세 후보 노무현 대통령은 3% 제지율도 안 돼서 반응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. 제지도를 시장으로 울산 상주동 언뜻한 후보라야 합니다. 정리할 수 있는 후보라야 합니다. 반드시 정수 화학을 이루어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노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풍은 태풍이었어요. 노후위원 후 1위입니다. 지금 급진 세력이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. 그 후보의 장애가 함께해서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중형을 선고받고 이해창 후보는 오늘 충청남도 경선에서 73.7%의 몰표를 받았습니다. 종합집계에서도 노무현 후보를 두 배 이상 차이로 따돌렸습니다.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. 이런 안일은 제가 버려야 합니까?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합니다. 일가 있습니다. 반드시 불어덕해야 합니다. 그냥 한 번 화나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자유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국민의 피난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? 부산 동부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노무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